앞서 보신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기초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적으로 의회의 권한도 강화될 텐데 벌써부터가 걱정입니다. 주요 논란 엄종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마포구의 최우진 의원 관련 뉴스가 포털을 뒤덮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 때 파티룸에서 모임을 갖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 쪽에서는 곧바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알았다는 최 의원의 해명에 여론은 더 들끓었습니다. 구 의원들의 실망스러운 소식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주 차량 사고와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의장에 대해 강남구의회는 면제부를 줬고 법치주의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구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또 평가해 주지 않겠냐.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두렵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청이 마스크를 70만 장이나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해당 구 의원은 모르세로 일관합니다. 저 남편이 하는 거 저런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한 것도 모르고 한 것도 전 몰라요. 여기에 의장단 선거 당시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받은 노원구의회 변석주 부의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2019년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이민택 전 강동구의회 의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의회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구설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바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윤리의식일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KBTV 엄중규입니다. 아름다이고 여ços 5 Hall 1. 웨랐 2.